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매출 1위 교촌치킨의 치킨 가격이 오늘부터 인상됩니다. 일부 메뉴는 이번 조치로 2만 원에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선도업체가 가격 인상에 포문을 연 만큼 업계의 가격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FMB가 오늘부터 주요 치킨 가격을 올립니다. 인상률은 평균 8.1%로 품목별로 500원에서 2천 원까지 오릅니다. 교촌FMB는 특히 인기 메뉴인 허니콤보, 레드윙, 레드콤보의 가격을 각각 2천 원 올린 2만 원에 판매합니다. 배달료를 제외하고도 치킨값 2만 원 시대가 열린 겁니다. 교촌FMB는 이번 인상에 대해 인건비 상승과 수수료 부담이 늘어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난 3분기, 분기 사장 최대 이익을 낸 만큼 가격 인상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촌은 지난 2018년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배달료 유료화를 도입해 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 행보로 BBQ, BHC 등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 도미노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너시스 BBQ, BHC는 현재까지는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가맹점주들이 교촌가격 인상을 근거로 치킨값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총매제 역할을 해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보고요. 가맹점주들의 요구도 있고, 원자재 제도 올랐고, 공급망이라든지 전 세계 경제 펀더멘탈이 인플레이션으로 불붙었기 때문에 치킨 업계라고 예외가 아니다. 닭고기, 기름 등 원재료 가격의 급등과 배달료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두업체가 가격 인상에 나선 만큼 치킨 업계의 가격 인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 간식 치킨값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과 모든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델리TV 이해라입니다.